네, US캠 방송에 전해드리는 재현정보 시간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크리스 김, 재현정보가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벌써 이제 4월도 중순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어떻습니까? 오늘은 세금이 이제 끝났는데요. 세금 보고 시즌이 끝났는데 자,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어떤 건가 싶기도 합니다. 오늘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401k, 지난주에 401k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네. 오늘은 401k 롤오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네. 고용주가 제공하는 401k는 은퇴를 위한 좋은 플랜입니다. 네. 여러분이 직장을 옮기시거나 은퇴를 하신 후에는 어떻게 관리하시는 게 좋을지 생각하셔야 하는데요. 네. 우리도 많이 해주세요. 이때 이제 본인들이 원하시는 조건에 맞추어서 어카원트의 투자 방식이나 회사를 옮기시는 것을 롤오버라고 합니다. 자, 회사를 옮긴다고 말씀하시는데 옮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직장을 옮기시거나 은퇴를 하실 경우 401k 그대로 두신다고 해도 유지가 되기는 하는데요. 네. 그 회사에서 그만두신 경우는 이미 떠나신 분이라서 회사의 변동사항이나 권고를 알지 못하고요. 또 최악의 경우는 그 회사가 파산할 경우도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실 수 없고요. 새로 옮기는 회사에서도 401k를 새로 드신다면 관리비가 두 배로 들겠죠. 네. 그까지 관리비 얼마나 하겠어 이렇게 말씀들 하시지만 이게 20년, 30년 동안에 복류로 자라면 적지 않은 돈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은퇴를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네. 은퇴를 했을 경우에는 관리비는 두 배로 들지 않겠지만 관리에 있어서는 같은 경우가 되겠고요. 네. 이제는 내 돈이니 내가 관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직장에서 들어주는 이 401k는 보통 주식이나 뮤추얼 펀드 등에 투자가 됩니다. 네. 여기에 투자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이자를 받는 방식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고요. 세 가지 형태의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은퇴했을 경우 이제 관리했을 때 네. 이제 이자를 받으신 방식이 세 가지라고 있는데 네. 세 가지 방식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첫째는 Fixed요. 즉 고정으로요. 이자율이 한 1%에서 3%밖에 안 돼요. 원금이 손해를 보는 일은 없겠지만 캘리포니아가 3.5%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있어요. 네. 이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장기간 둔다면 이 손해를 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때문에 결국 손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둘째로는요. 베리어블, 즉 변동인데요. 한마디로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것으로 큰 이익을 볼 수도 있지만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는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방식인 거죠. 다시 말하면 원금을 모두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네. 뭐 원금을 잃어버린다는 매우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과거 서브 프레임 때 생겨가긴 하네요. 그렇죠. 그때 많이들 힘들어하셨어요. 네. 세 번째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셋째는 인덱스트, 즉 보장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하한선을 0에서 0.2%로 하고 상한선을 제한해서요. 내려갈 때는 하한선에서 멈추고 올라갈 때는 상한선에서 멈추는 형태로 그렇게 이자를 받아요. 그런 방식으로 원금은 손해보지 않으시고요. 20년 평균으로 볼 때 한 7에서 8%의 이자율을 받을 수 있는 형태입니다. 자, 우리 크리스 김재정 전문가 보신 다음에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떤 방식이 더 좋다는 것보다는 큰 손해를 보더라도 다시 재개할 수 있는 젊은 세대들이나 투자금이 없어져도 상관없는 여윳돈이시라면 과감한 투자하신 데도 무리가 없어요. 그렇지만 중년 이후에 이런 세대분들한테는 안전하면서도 조금이라도 이자를 확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좋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은퇴를 하시는 분에게 권하신다면 어떻게 권하시겠습니까? 은퇴보다 먼저 일단 401캐를 다시 돌아볼게요. 회사를 옮기시는 경우 아직 젊은 세대라면 본인이 관리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런 전제하에 변동 상품을 택하면서 과감히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주식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하시고 관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은퇴를 하시는 분들한테는요. 고려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중년 이후의 세대분들한테는 보장성 방식인 인덱스들을 권해드려요. 복리 이자가 잘 자라긴 하겠지만 원금은 손해보지 않으시고 이자도 확보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 꼭 유념해야 할 것은 떠나시는 그 어카운트는 꼭 본인이 관리하셔야 되고요. 편안할 노후를 위해서 손해를 보지 않게 잘 관리하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뭐 좀, 뭐, 관리가 제일 중요하겠네요. 사실. 그럼요. 네. 자,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직장을 옮기셨거나 은퇴 후 가지고 있는 401캐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드렸고요. 일단 전에 있던 회사에서 옮기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옮기실 때 주의할 사항을 알려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전화한 소식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